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은 투자 권유와 투자 자문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입니다. 많은 금융사에서 관련 업무나 승진을 위해 이 자격증을 요구하는데요. 그렇다면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자격동 스쿨의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핵심 포인트 합격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20년 경력의 금융 베테랑이신 김일영 교수님과 함께 쉽고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 교수님은 규제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핵심 포인트의 저자로 최적화된 탄탄한 구성의 저자 직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경향까지 완벽하게 반영된 족집계 강의를 통해 자격동 스쿨과 자격증 취득하세요. 김일영 교수님은 규제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